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호 교육부총리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가 다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지호 교육부총리 이야기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지호 교육부총리는 수업을 안 받더라도 아이 이름 학점을 하고 이렇게 탄력학사 운영한 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부가 수업을 받게 되는 그런 유급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지호 이런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교육 대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신 이게 개혁신당의 여러분들 한 국회의원이 본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를 마쳤으니까 이게 한 학년에 맞자 될 이 교과목입니다 이 붉은색 라인이 이 부분을 지금 학생들이 다 못 배운 겁니다 공부를 얼추 3분의 1을 공부를 못한 겁니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지호 장관은 이 공부를 몰아서 다 하면 내년도에 유급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지호 장관이 옳은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의과대학 교육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올해 배워야 될 양의 3분의 1을 학생들이 못 배운 겁니다 못 배운 상태에서 내년도에 유급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정부는 유급을 막아야 되니까 유급을 막아야 여러분들 큰 분규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붉은 선 아픈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는 곧 복귀 후에 받아야 될 교육입니다 이거하고 이걸 동시에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의 실질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은 돌아오면 다 가능하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주영 의원 요즘에 활동이 좀 왕성하죠 개혁신당에 이주영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직위를 한 겁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 출신인 만큼 의과대학 교육의 경험을 살려서 학생들이 당장 9월에 복귀하더라도 교육지를 담보하는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주영 장관은 불가능한 게 없고 그냥 때리다 하면 됩니다 앞에 이건 붉은색 앞에 못 배운 거 다 몰아서 다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주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상식을 좀 높이는 면에서 예과가 80학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네요 본가는 160에 200학점을 소화해야 됩니다 1학기 수업 파경을 겪은 상황에서 계절학기 아이 학점으로 메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대생들은 강의를 쉬는 일도 없고 보통 2, 3시간씩 영광을 합니다 2월 말에 경강을 일찍 하고 방학도 1년에 7에서 8주 정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지금 배우지 못한 밤 공부 과목을 다 처리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와도 6업을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예시는 의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행이 아니라고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지호 교육부총리와 함께 나무라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F학점을 왜 주냐 그게 전통이 아니고 F학점을 주는 시스템이 돼야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이게 이지호 장관은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F학점을 주는 것이 나쁜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시킨다는 게 대해 우려감을 피했다 이지호 교육부 장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만 F목 받아도 진급 못하신 것은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과 관례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없애거나 이렇게 조치를 제할 때는 섬세하게 점진적으로 주의 깊게 하는 것이 바로 우파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에서 F학점을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F학점을 줘야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지호 장관이 모두 다 거부하는 겁니다 의과대학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지호 교육부총리 당신이 의과대학 교육을 어떻게 아냐 이야기입니다 의대 교사가 오죽했으면 F학점을 주겠냐 이야기입니다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서 학생 수요에 맞추할 수 있게 함께 고민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악한 이야기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참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지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도 파행으로 머물게 했지만 현재 교육현장에 대해서도 수십 문제에 이어서 전자교과서 AI 수업도 입도로 심의 우려와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키운 제로 당장 장관직을 물려야 됩니다 AI 교과서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제가 다뤘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AI 교과서가 있냐 교육이란 것이 손으로 쓰고 머리를 외우고 손으로 풀고 해야지 클릭하면 되냐 이야기죠 참 제가 봐도 이지호 장관이 좀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너무나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 가지고 조금 놀랍기도 한데 아무튼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주영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붉은색을 기준으로 해가 거의 3분의 1만큼 못 배운 겁니다 그럼 유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유급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내년에 7500명이 수업을 함께 받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다음 학년을 가합니 그것도 보통 공부가 아니고 의과대학 공부를 악하다는 이야기죠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조금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공이나 의과대학생들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이런 젊은 인재들을 꼰대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존심을 짓밟고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에 아마 충격을 넘어 경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오랜 문제를 오로지 젊은 인재들에게 다 덮어 씌우는 꼴이니 어느 누가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뿌리 깊은 관료의식이 부른 참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가 그동안 의료수과라는 그런 가격을 수십 년 동안 통제해온 결과로서 필수 의료가에 의사들이 안 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의사수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도 의사의 배치 문제 배분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제도를 잘못 운영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의 전부 다 증가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성세대가 그렇게 해서 되냐 이야기인 거죠 한 분께서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해방이 되고 나라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갖고 세워진 지가 80년 가까이 됐는데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근대 현대 교육을 받았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이런 걸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 과학하는 태도를 다 그렇게 잃어버렸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데 저는 20대 이름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 글을 써온 사람이지만 한 사람 인생에서 여러분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파 유튜브들 가운데서 이 소위 의로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질타하는 것을 하게 되면 구독자 수가 계속 빠집니다 왜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데 정부를 찬양하는 의로 정책을 찬양하는 우파 유튜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건 왜 내가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참으로 이야기를 보통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과학하는 태도를 가져야 나라가 선진국이 될 거 아닙니까 다 감으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거 부정 여러분 정거가 산더미처럼 쓰는데 다 뭡니까 깔아뭉기는 게 그게 그냥 주술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분께서 그냥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제한지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대학 나온 고학력자가 세계톱이라는 데 조선시대 민비의 아들 낳아달라고 건강상 봉우리마다 쌀 한숨에 돈 심량 올린 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머리 깎고 양복 입으니 현대인 같은데 두뇌는 조선시대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조그만 이득 좀 쓰는 이익만 된다고 생각하면 합리고 이성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적정 비용을 내는 게 최소한의 비용을 치르면서 최대 이익을 가진다는 간단한 원리도 모릅니다 팀원 같은 폰지 사기 같은 것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기본에 충실하고 적정 비용으로 피해를 제소하기를 바라는데 당장의 욕심으로 거의 기대에 난망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운명이고 받아들여야겠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과학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 우리가 과학을 배웠잖아요 공병호 tv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과학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이러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에 대해 되게 싫어하는 분도 많죠 감히 다수가 여러분들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건데 왜 공박사는 여러분들 반대합니까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복 입었지만 조선시대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안타깝게 이야기한 겁니다 과학적 사고에 무제한지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앞으로 정치가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공부할 시기에 의대생들이 공부를 중단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인재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 떠나고 싶어하죠 이번에 대한민국의 기승세대의 뱃속을 본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권력자들의 속내를 다 본 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많이 떠날 겁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의사들이 차마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을 없애버린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빵으로 살지만 희생 헌신 사명감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과학하는 사람들을 과학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 사건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투자를 할 때도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으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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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